강철 깃발 강철 깃발 오래전 전투와 다를 바 없지 가게 강철 깃발 A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B 거점이 점령됐군 B 거점이 점령되었군 B 거점이 점령되었군 B 거점이 점령 들어갔군 A 거점이 점령되었군 B 거점이 점령으신 부처 불깃이 살아났군 luc 사냥개협은 상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군.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기세를 꺾어버리다니. 계속 밀고 나가게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이 점령될군. A 거점을 겨ę. A 거점을 become veterans. A 거점을 훈련시켰군. 누가 더운? 아, 뭐야? 다운. 아, 뭐야? 응. 아, 뭐야? 응. 아, 뭐야? 다운. 아, 뭐야? 아, 뭐야? 다운. 그냥... 보러.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나는 한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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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야? ㄷㄷ 도움말씀 이 거점이 점령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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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점이 점령된 공격인 거죠. 이 거점이 점령된 공격인 거예요.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좋은 대응이었다 다시 치고 들어가게 2명째나! 2명째나!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3분 남았네. 거의 놈들의 승리군. 그냥 넘겨주지 말게. B 거점이 점령되었군.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았네. A 거점을 함락시켰네. A 거점으로 함락시켰ő 상배좀 etu는 강철 군주들이 할만한 전투였네